가방 그만. 어! 싫지 않다고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. 내가 마이스 가! 어머, 어머. 죄송해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저기... 저 무서워하지 마세요.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. 너무 죄송합니다.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. TV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. 텔레비전에서 봤나? 그런데 좀 전에 너무 놀랐어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아, 저 폴리 진짜. 멍청했대요. 아, 저기요. 네? 여기 해순 로펌이 어디죠? 아, 로펌 오셨구나. 바로 저쪽이에요. 네. 어디 가세요? 저도 로펌 갑니다. 아, 예. 이혼 소송 하나 가나 보다. 그래서 정신 나왔구나.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알면 개방실이다. 저기요. 저는 여기 직원 아닙니다. 놀러 왔어요. 안 됐다.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약간 같네. 대표님 오셨어요? 네! 뭐지? 급동기인가? 아유, 신부님! 웬일이세요? 석수야. 현재 엄청 바쁘다며 내가 할 얘기 있어서 시간 10분만 해달라고 했어. 아, 시간 진짜 잘 맞추셨다. 형 상담 시간 전까지 30분 정도 시간 있거든요? 오후에는 재판도 있어요. 잘됐다. 사무실 좋다. 진짜 좋죠? 네, 형 사무실이 더 좋아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숙모. 최까지한테 숙모면. 현지한테는 뭐야? 아, 그 뭐 이렇게 복잡해. 촌수가. 현지 엄마만 아니면 되지 뭐. 어? 아...